아 너무 불쌍해보이는 게 안 돼. 이런 건 이렇게 앉으면 못 일어난다. 자리 없어. 자리를 못 빗는 게 아니라 미니기를 못 빗는다고. 자리를 못 빗는 게 아니라 미니기를 못 빗는다고. 아니요. 오오오오 오오. 오오오. 오오오. 마자 걸어볼게요 네. 안 돼가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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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! 야 뭐야! 야 칼이 없지? 짠! 미안하다! 칼을 벌려만 안 했을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